Q. 무슨 상처를 받았지? 우리가 리페어 해줄게요. 계속 달라붙어요. 어우. 진정 진정. 어떻게 해야 되지? 잡고 달라붙으면 잘 털어내야지. 털어내버려 신나는데 진정은 안 돼요? 좀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겠는데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